안녕하세요. 파워토이 권현미 강사입니다. 오늘은 저와 함께 필수 기출 그런 어휘들을 살펴보겠는데요. 여러분들이 시험에 나올 만한 어휘들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시험에 나오는 그 어휘들의 핵심 표현들, 핵심 포인트들 이런 것들을 저랑 한번 잡아 보겠습니다. 그래서 어휘를 공부할 때는요. 그냥 단어의 뜻만을 공부하시면 안 되고요. 기출이 되었던 표현을 위주로요. UCG, 용래들을 공부하셔야 돼요. 누가 언제 어떻게 어떤 목적으로 이 어휘를 쓰는 것이냐. 이거를 공부를 잘 해놓으셔야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그 빈출되는 단어가요. Advance라는 단어가 있어요. Advance라는 것은 지금 동사와 명사로 둘 다 쓰일 수가 있는데요. 어, 자, Recent advances in medical technology. 의학 기술에 있어서의 최근에 진보라고 나왔는데요. 이 진보라는 표현의 이 표현은 카운터블로 쓰인다라는 걸 꼭 알아두시고요. 혼동 어휘로 Advance want가 있어요. 자, Advance want. 물론 비슷한 진보나 향상이라는 뜻은 있지만 얘는 출세라든지 아니면은 어떤 직책으로의 얘는 승진이라는 뜻으로 쓰인다라는 거 체크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얘는 불가상 명사로 주로 출제가 되고 있다라는 거 알아두시고요. In Advance라는 거는 전치사 플러스 명사의 전치사구죠. 그 다음에 In Advance of는 전치사, 얘는 부사구고 얘는 전치사의 표현으로 뒤에 명사를 쓴 것입니다. 그래서 Before로 바꿔 표현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Advance는요. 형용사로도 가끔 출제가 되는 경우가 있는데 Advance registration 하면은 사전 등록, 미디의 사전이 그런 뜻이 있다라는 것도 알아두세요. 자, 그 다음 Advance want to, Manage want to, Position. 이거는 매니저 직책으로의 승진이라는 뜻으로 Advance는 Advance want와 차이점이 있다면 얘는 승진이라는 뜻이 있는데 얘는 그런 뜻이 없다라는 거. 자, 그래서 이거하고 이거는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 두셔야 되는 기출 포인트입니다. 자, 그 다음 Application으로 넘어갈게요. 자, 이것도 동사로 여러분들이 많이 보셨죠? Apply to는 어디원에 적용하다, 그 다음에 Apply for는 어떤 포지션이나 그 이벤트 같은 거에 지원하다, 신청하다 그런 뜻인데요. Application이 그래서 어원이 두 개예요. 지원이나 신청이라는 뜻도 있지만 적용이나 응용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거는요, 지원서를 작성하다, 지원서를 제출하다, 지원서를 받다, 지원서를 검토하다. 이렇게 지원서라는 의미로 쓰였고요. 그리고 이거는 작성된 지원서를 어디어디로 보내주세요. 이렇게 나왔지만 이 적용이라는 표현도 뒤에 to를 붙일 수가 있어요. 그때는 이 누구누구에게라는 뜻이 아니라 어디어디에다가 적용한다라는 뜻으로 들어가는 거죠. 어떤 어떤 분야에다가 어디에다 적용한다. 그 다음에 of가 들어가는 경우에는 여기 보통 테크놀로지라는 표현이 들어갔던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기술을 적용하는 거는 Application of Technology다. 이렇게 출제되었던 표현이 있었습니다. 이거는 둘 다 응용이나 적용이라는 의미로 들어갔다라는 거. 이게 매우 중요한 이 어플리케이션의 또 고득점 포인트입니다. 그 다음에 이건 최근에 나왔던 포인트인데요. 자, 어플리커블이라는 거는 적용 가능한 이라는 뜻으로요. 자, 리베이터라는 거는 부분적인 할인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100달러의 기기 환불이나 할인 이런 것들은 어디어디에만 적용이 가능하다. 이렇게 들어갔던 효용사의 포인트입니다. 자, 그 다음 단어 넘어갈까요? 매우 기본적이면서도 아주 중요한 단어가 Indicate라는 단어예요. 우리가 비즈 문서에서 얘는 굉장히 많이 쓰이거든요. 이번에 연구 조사를 했는데 어떤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라는 표현으로 Show라는 표현이나 어떤 사실을 찾았다 발견했다라는 표현으로 Find도 잘 쓰지만 Indicate, Indicate도 굉장히 잘 쓰는 표현입니다. 됐죠? 그 다음에 서명 같은 것을 어디다 좀 표시해 주세요. 뭐 이런 거라든지 이번에 설문조사를 했는데 어떤 제품에 대한 선호도를 보여주고 있다라 뭘 보여주고 있다라는 기본적인 그런 동사에 들어가요. 자, 그래서 거기에서 조금 더 어려운 포인트가 있다면 As 다음에 이 PP는 접속사 분사금으로 나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디어디에 나와 있는 것처럼 나와 있는 대로 이게 비즈 문서에 많이 등장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 꼭 알아둬야 되는 자, 기본적이지만 매우 시험에 잘 나오는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난이도가 좀 어려운 문제가 바로 이 문제라고 보여지는데요. 품사 배열을 잘 하셔야지만 어휘 문제도 잘 푸실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That 이하를 나타내주다 라는 게 Indicate 대절이라면 Indicate 대신에 한번 비슷한 표현을 써봐라 라는 표현을 이렇게 나왔어요. 만약에 목적어를 나타내주다를 Indicate하고 비슷한 표현으로 만들어봐라 그럼 비동사 다음에 동사는 또 못 나오겠죠. 이때 필요한 것이 뭐예요? 여러분들? 형용사예요. 그래서 보여주는 이라는 Indicative가 비동사를 동반하면 보여주다가 되는 것이고 형용사는 보통 목적어를 취할 때는 그냥 취하지 못해요. 전지사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비효용사 전지사는 우리가 수거로 잘 외워두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목적어를 보여주다 나타내라 이렇게 들어간 거였어요. 자, 그 다음 Preference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Preference라는 건 Prefer에서 나온 거죠. 그렇죠? Prefer는 기본적인 뜻은 선호하다 그런 뜻이 있어요. 더 좋아한다. 이걸 먼저 공부해 볼까요? Prefer 다음에는 투부정사를 목적어로도 취할 수 있고요. 그냥 일반 명사가 와도 돼요. 근데 보통 뭘 더 다른 것보다 선호한다는 뜻이기 때문에 Like하고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Prefer는요. Prefer A to B라는 표현이 있어요. 자, B보다 A를 더 선호하다라는 표현이 있는데요. 이때는 보통 ING 동명사를 잘 써요. 동명사를 잘 쓰고요. 자, 그 다음에 Prefer 다음에 어떤 표현도 연결이 잘 되냐면요. 여긴 전치사 2가 나왔죠? 여기는 투부정사가 나올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래러댄이 나와서 여기에 투부정사가 이렇게 연결되는 A와 B가 나올 수도 있어요. B보다 차라리 A하는 표현을 더 선호한다라는 식으로 표현이 되기도 한다라는 거. 좀 어려울 수 있겠는지 이거 알아두시고요. 자, 투부정사를 이렇게 목적으로 취할 수 있고요. 그냥 명사를 바로 취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래러댄과 호응관계를 이룰 수도 있다라는 거. 자, 이렇게 연결된다라는 거. 동사 먼저 패턴을 좀 정리하시고요. 그 다음에 선호되는 수단이라는 요거는 자, 뭐하고 뭐하고 시험에 등장하냐면요. PP를 쓸 거야 아니면 일반 명사를 쓸 거야가 같이 시험에 나와요. 왜냐하면 선호수단이라고 보통 우리가 해석을 하기 때문에 보통 헷갈릴 수가 있거든요. 자, 근데 여러분들 하나의 팁을 좀 제가 고득점 팁을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시험에 나왔는데요. PP하고요. 이런 단어, 명사가 나왔는데 자, 이런 단어가 똑같이 해석을 했는데 말이 되더라. 말이 되더라. 수정판이라고 할 때 revised edition이라고 해도 되고 revision edition이라고 해도 되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뭐가 우선한다? PP가 우선한다라고 고르셔야 돼요. 알겠죠? 요것도요. preferred means냐 아니면 preference means냐가 시험에 나올 수 있거든요. 선호되는 수단이냐, 선호수단이냐 말이 둘 다 되죠. 그런 경우에는 PP가 우선이다라고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좀 도움이 되셨죠? 자, 그렇게 골라주시고요. preference는 선호나 선호도 우선권이란 뜻으로요. preference for 제품이라든지 온라인 쇼핑이라든지 요런 기호를 나타내는 경우가 되게 많죠. 뭐뭐에 대해서 더 좋아하는 것 같더라. 그래서 비교를 하는 경우에는 뒤에 over라는 전시사가 붙는 경우도 알아주세요. B라는 제품보다 A라는 제품에 대한 선호도를 보여주더라. 자, 넘어가겠습니다. benefit이라는 거로 넘어가는 건데요. 자, benefit이라는 건요. 동사와 명사로 출제가 다 되고 있어요. 동사는 자동사와 타동사가 모두 될 수 있거든요. 자, 근데 benefit이 타동사일 때는요. benefit our local drama theater. 우리는 현지 드라마 극장에 이익을 주다, 혜택을 주다 그런 뜻이라면 자동사인 경우에는 보통 benefit이란 단어 뒤에 뭐가 붙어요? from이라는 단어가 붙어요. 그래서 뭐뭐로부터 혜택을 얻다라고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당신은 1% 할인 혜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you benefit from 1% discount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benefit이라는 건 그냥 단순한 이익이 아니라 우리가 사원 혜택, 복지 혜택이라는 뜻이 있다는 것도 알아두세요. 여기서는 이익이지만 우리가 benefit 패키지라는 것은 복리후생을 가리키는 표현이라는 거 되게 중요하죠. beneficial은 그래서 어디에게 이롭다, 도움을 준다라는 그런 회용사입니다. 자, 회용사까지 완벽하게 정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temporary로 넘어갈게요. temporary라는 거는 임시리라 뜻으로요. 여러분들 tentative라는 단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거는 영원하지 않다, 이게 영구적이지 않다라는 것은 비슷한 표현이지만요. temporary와 tentative을 구현하는 건 매우 고난이도가 될 수 있어요. 얘도 임시고 얘도 임시인데 얘는 앞으로 변경할 수 있고요. 변경 가능성이 있고요. 불확실한 거기 때문에 항상 바뀔 수 있음을 암시하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불확실한 어떤 계획이라든지 스케줄이라고 나온다면 그때는 얘를 고르셔야 돼요. tentative을 고르셔야 돼요. 또는 conclusion이다. conclusion이다. 이런 식으로. 자, 그래서 이렇게 agreement도 여기 들어가겠죠. 합의나 계약이라는 표현으로요. 확실하지 않다. 앞으로 바뀔 수 있다. 임시다. 라고 둘 다 해석하지만 얘는 잠정적이다. 앞으로 변할 수 있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고요. 얘는 시간이 단기간이다라는 뉘앙스예요. 그래서 단기간 하는 어떤 job이라든지 어떤 position 있죠. 얘네들은 position, position, position이라고 한다면 그때 temporary를 쓰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temporary에서 나온 게요. 이런 것들이에요. temporary라는 부사가 있는데요. 이거는 임시로 일시적으로 뭐가 딜레이가 되었다거나 중단이 되었다거나 그럴 때 쓰는 겁니다. temporal은 시간적, 공간적인 그런 경험을 얘기할 때 형용사 또는 명사로도 일시적인 것을 얘기하는 표현이기도 하고요. 자, provide로 넘어갈게요. provide는 동사죠. 타동사에 들어가는데요. 보통요. provide는 혼동어의가 give라든지 offer하고 주로 시험에 나온다라는 포인트가 있어요. offer는 a라는 사람에게 b를 제공하다라고 할 때 자, 그 쓰는 사형식의 표현이라면 provide는 사형식은 되지 못한다라고 정리하셔야 돼요. 그래서 provide라든지 아니면 supply, and trust 좀 어렵나요? 여러분들? and trust, 누구누구의 어떤 일을 맡기다. 자, 이런 식의 표현들은 절대 사형식이 되지 못하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사물을 맡기다, 제공하다라고 할 때는 이렇게 a에게 b를 제공하다 이렇게 표현하셔야 되는 거고요. 사람과 사물의 위치가 바뀐다면 이렇게 만약에 사람이 뒤로 간다면 여기에 to, not, for를 써야 되는 그런 동사의 패턴을 갖고 있습니다. 동사는 그 문장의 패턴을 결정해주는 그런 표현이기 때문에 그 동사 유형을 하나하나 차근차근 정리해 두시는 게 매우 중요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마지막 게 좀 어려운데요. 자, 이 마지막 거는요. provided가 뒤에 that절을 동반한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는 if의 뜻으로 뒤에 절을 고려해보면 이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보통 이 문제를 왜 틀리냐면 뒤에 that절을 보통, 이 that을 생략할 수가 있어요. 생략하고 주어동사만 남는 표현이 있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두 번째처럼 이게 과거분사처럼 보이거든요. 물론 과거분사로 회용사적인 용법도 있지만 얘가 접속사적인 역할을 한다라는 거 이 두 가지를 비교해서 좀 알아두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됐죠? 액세스로 넘어갈게요. 자, 액세스는요. 매우 중요한 표현이죠. 우리가 혼동어의는 어프로치를 들 수가 있겠어요. 어프로치를 들 수가 있는데요. 자, 액세스라는 게 있고요. 어프로치가 있어요. 제가 빠르게 좀 정리해드릴게요. 데미지가 있고요. 데미지가 있고요. 비지트가 있습니다. 자, 너무 글씨를 못 썼죠? 자, 어쨌든. 자, 얘가 동사로 쓰일 때는 이 툴을 쓸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얘는 타동사라서 못 쓰는데요. 얘가 명사인 경우에는 뒤에 툴을 쓸 수가 있어요. 뭐뭐에 대한 접근, 뭐뭐에 대한 피해 파손, 뭐뭐에 대한 방문이라고 쓸 수 있는데요. 자, 여기서 액세스라는 명사와 어프로치라는 명사의 차이가 있다면 어프로치라는 거는 접근법이라는 표현이요. 접근방법. 그래서 얘는 카운터블에 들어가고요. 얘는 접근 권한이나 이용 권한이란 주로 불가상 명사에 들어갑니다. 자, 그래서 접근 권한을 가지고 있다. 그럼 접근 권한을 부인당했다. 접근 권한을 받지 못했다. 이용할 수 없다. 그러면 자,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be denied, 좀 어렵나요? denied access to 명사라고 하시면 됩니다. 여기 이제 액세스를 쓰시면 되죠. 자, 이거에 반대 표현으로 보여지는 것이고요. 액세서블이라는 거 이용 가능한이라는 회용사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인포메이션인데요. 인포메이션이라는 건 인폼에서 나왔다고 보여지는데요. 인폼은 통보상기박신동산에 들어가요. 자, 인폼이라 노터파이라든지 아니면은 컨빈스 들어보셨죠? 컨빈스 확신시키다. assure라는 표현도 있고요. 자, 그 다음에 advise. 자, 이런 표현들의 공통점이 있다면 원래 사명식이 돼야만 하는 거고 사용식은 될 수 없고요. 반드시 사람 목적이 돼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럼 여기에는 얘는 통보사실이 와야 돼요. 어떤 사람에게 어떤 통보사실을 전달하다, 알려주다, 확신시키다, 알려주다라는 그런 식의 표현들인데요. 자, 원래 사형식은 되면 안 돼요. 하지만 사람에게 어떤 대절에 대해서, 명사절에 대해서 알려주다 그럴 때는 몇 형식이 가능합니까? 사형식이 가능하고요. 투구정사하라고 얘기해주다라고 할 때는 오형식으로 쓰여질 수 있는 표현이라는 거. 자, 이게 이제 동사의 패턴이죠. 특별한 문장 형식에서 특별한 패턴이 있다. 특별한 패턴이 있다. 그래서 이런 패턴을 익숙하게 공부해놔야지만 시험문제 바로바로 응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얘가 쓰였다. 그럼 사람에게 통보사실에서 나왔다라는 걸 확인하고 들어가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인폼드는 거기서 나온 허용사입니다, 여러분들. 허용사라서, 자, 얘는 좀 어려워요. 얘가 기본적인 PP에서 나온 뜻이라면 통보를 받은 이란 뜻으로 누구를 꾸며줘요? 사람을 꾸며주는 그런 허용사로 쓰일 수가 있는가 하면 원래 인폼이라는 허용사의 뜻이 무슨 뜻이냐면 사람한테 쓰일 때는 박식한이라는 뜻이 있는데 박식한이라는 이 표현은 시험에는 잘 안 나옵니다. 자, 참고로 알아두시면 되고요. 사물한테 쓰일 때는 신중한이라는 뜻으로 쓰일 수가 있어요. 사물에. 자, 이건 사람한테 쓰이는 표현이 아니겠고요. 사물에 쓰여요. 그러니까 근거한, 정보의 근거를 두고 있다는 뉘앙스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요. 신중한 결정이라는 표현을 할 때는 인폼드라고 표현하셔야 되고 정보를 주는 유익한 정보를 제공한다는 건 인포머티브라고 하셔야 됩니다. 비교해서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자, 그 다음 단어 넘어가겠습니다. emphasize라는 단어가 나왔는데요. emphasize는 목적어를 강조하다 라는 표현이에요. 자, 그래서 highlight라는 표현 들어보셨나요? highlight, 강조하다. 그 다음에 언더라인도 밑줄 쫙 거라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지만 얘도 강조해서 말을 하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그래서 비슷한 유사 표현으로. 자, 이게 최근에 기출되었어요. highlight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얘가 허용사의 표현이라면 비동사가 많이 돼요. 비동사, 허용사 about, 뭐뭐를 강조하다. 얘가 명사라면 앞에 place, 타동사, 목적어 on 이렇게 들어가셔야 된다라는 걸 알아두세요. place, emphasis on, 명사. 그러면 명사에 강조를 두다, 비중을 두다. 이런 표현입니다. 자, appreciate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감사하다, 평가하다 라는 기본적인 뜻을 갖고 있는 건데요. 얘는 목적어에 감사하다 이런 뜻도 있지만요. 그 가치를 높이 평가하다라는 뉘앙스로도 쓰인다라는 거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appreciative라는 거는 감사 아니라 회용사죠. 그래서 be appreciative, of가 최근에 기출되었고요. 그 다음에 감사를 표현하다라고 할 때 express라든지 아니면 extend라는 표현. extend는 우리가 기간을 우리가 연장하다라는 뜻만 있는 게 아니라요. 이렇게 전달하다라는 뜻으로 쓰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정도는 또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어카운트로 넘어갈까요? 이 어카운트도 동사, 명사로 다 쓸 수가 있는 건데요. 이 패턴이 좀 수거로 우리가 알아두어야 되는 패턴인데요. 이게 원래 이렇게 됐던 표현이에요. take a into account 이렇게 됐던 표현이거든요. 여기서의 어카운트는 고려라는 표현으로 consideration의 표현으로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a를 고려 속에 넣다라는 표현인데 a를 고려하다라는 표현을 이렇게 한 거죠. 그래서 이 목저가 너무 길어지는 경우에는 뒤로 도치를 시켜서 우리가 나타내는 거기 때문에 이런 수거가 생길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여기 블랭크가 있는데 찾아봐라 그러면 어, 이게 목저가 있는데 여기에 그러면 ing가 돼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고르는 친구들이 있는데 이거는 지금 이게 목저가 뒤로 도치가 된 거기 때문에 take into consideration, take into account라고 고르셔야 돼요. 좀 어렵죠? 자, 그 다음에 어카운트를 계좌라고만 알고 계시면 안 되고요. 회사의 거래처라는 뜻으로 고객이나 거래처라는 의미로 쓰일 수 있다라는 거 꼭 알아 놓으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어카운트4라는 동사는요. 자, 어떤 땅을 차지하는 게 아니라요. 수치나 비율을 차지하다. 그 다음에 추가적인 뜻으로 설명하다. 뭔가 소재를 파악하다. 소재를 파악하다. 또 어떤 거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있다. 이렇게 정리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카운트4라는 거는 설명할 수 있는 이란 뜻만 있는 게 아니라 책임을 지을 수 있는 이란 뜻이 있다라는 것까지 연결해 보신다면 주루룩 다 잡히는 거겠죠? 자, 이렇게 한 번에 쫙 잡는 겁니다. 자, 이니셜이라는 건요. 우리가 처음 쓰는 글자를 이니셜이라고 하죠. 근데 우리가 보통 회용사로 명사로는 한 번도 출제가 된 적이 없었어요. 그래서 회용사로만 알고 계시면 되는 거고요. 이니셔티브가 조금 어려운 단어예요. 자, 이니셔티브라는 건요. 최근 기출이 되었는데요. 요건 회용사로 처음에라는 뜻도 물론 있지만요. 정부나 기업에서 처음에 하는 어떤 계획 있죠? 어떤 처음에 하는 어떤 계획이란 뜻도 있고 주도권이나 독창성이라는 뜻이 있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테이크 다음에 이니셔티브 그러면 솔선수범을 보이다. 솔선하다 먼저 주도권을 갖는다라는 거는 솔선에서 뭔가 주도권을 가지고 뭔가 막 해나간다는 뜻이죠. 그죠? 자, 그렇게 연결하시면 되겠고요. 지금처럼 어떤 시작하는 처음에 정부나 기업 같은 곳에서 처음에 시작하는 어떤 계획 그런 것들을 우리가 자, 이니셔티브라고 한다가 최근에 나왔습니다. 이니시에이트, 끝에가 AD로 끝나는 건 동서음이죠? 여러분들 자, 그래서 이거는 시작하다, 게시하다 라는 표현입니다. 자, 리프레젠트로 넘어갈게요. 요거는 기본적인 뜻이 뭐뭐를 대표하다라는 뜻인데요. 리프레젠터티브는 계속 이렇게 사람 명사, 상담원이다 라고 대표 직원이죠. 그러니까 대표 직원으로 계속 나오다가 얘는 얼마 전에 리프레젠티브라는 효용사로 뭐뭐를 대표하는 이라는 효용사로 나왔어요. 그래서 그때는 비 리프레젠터티브 어부를 쓰나라는 거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 또 중요한 단어로 넘어갈까요? 얼터네티브라는 효용사가 있는데요. 얘는 효용사로만 나오는 게 아니라 요렇게 명사로 출제가 된다는 거 알아두세요. 우리가 얼터네이트라는 단어가 있고 얼터네이션이라는 단어가 있거든요. 자, 우리 세 가지 정도는 알고 계셔야 되는데요. 얼터네이트라는 거는 번갈아 일어나다 또는 번갈아 일어나는 이라는 동사나 효용사 그 다음에 명사로는 교체하는 거 대신하는 사람 이라는 뜻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근데 얼터네이션이라는 거는 명사로 이거는 교체나 대체라는 뜻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뭐뭐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다 라고 할 때는 얼터네티브 투 명사라고 표현하셔야 돼요. 그리고 얼터네티블리는 우리가 언제 쓰는 거면 그 대신에 라는 표현이에요. 그 대신에 대안적으로 양자택일로 라고 해석을 하셔도 되겠지만 이거는 보통 파트 6에서 잘 나오는 포인트입니다. 자, 우리에게 팩스를 보내주셔도 되고요. 그렇지 않으면 그렇지 않으면 이라는 부사를 우리가 뭐라고 하죠? otherwise라고 하죠? 그렇지 않으면 이메일을 보내주셔도 됩니다. 이런 상황에 얼터네티블리를 쓰실 수 있어요. 팩스를 보내라. 그 대신에 이메일도 괜찮다. 라고 하실 수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얼터네티 자, sit 하면은 좌석이 하나 건너 하나 있다라는 뜻으로 자, 들어간 효용사로 쓰인 거네요. 자, 그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컬러피케이션도 최근에 기줄되었는데요. 컬러피케이션라는 게 그거 requirement가 있어요. 자, 우리 requirement라는 거는 요구 조건이에요. 그러니까 입학 조건을 할 때는 entrance 입학 조건 입학을 하려면 이런 이런 조건이 있어야 된다. 라고 할 때는 우리가 requirement라고 요구하는 어떤 조건들이죠. 그렇다면 이렇게 하는 거지만 일이나 업무적인 면에서 가지고 있어야 되는 어떤 자질이나 능력 그런 걸 얘기할 때는 컬러피케이션이라고 하셔야 돼요. 그래서 자, job responsibility라든지 뭐 이런 업무적인 면에서는 requirement라고 하는 게 아니라 자, qualification이라고 한다라는 거 요구 혼동하지 마세요. 그 다음에 사람한테 주로 쓴다라는 거 요건 자격을 갖추기 이라는 효용사예요. 그래서 자, 엘리저블이라는 표현이 있죠. 자, 만약에 어떤 직책의 명사에 대한 자격을 갖추고 있다. 그럼 4가 되겠고요. 뭐뭐 하는 데에 대한 자격을 갖추고 있다. 뭐뭐로서 어떤 자격으로서 자격을 갖추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한다면 as를 쓸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요거랑 유사한 표현이 컬러피케이션 얘는 주로 그래서 자격 있는 거는 사람한테 쓰는 표현이죠. 하지만 여러분들 qualify라는 표현은요. 자동사, 타동사가 다 되고요. 요 표현 조금 어려웠어요. 요게 자동사로 시험에 나왔던 거거든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만약에 주문을 했어요. 그러면 주문 제품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그 주문 제품이 무료 배송을 받을 자격이 있다. 그렇다라면 요렇게 얘를 주어로 놓고 사람이 주어가 아니죠. 이건요. 사람이 주어가 아니고 여러분들이 주문한 주은품들은 무료 배송의 자격이 있습니다. 쇼핑이 아니라 쇼핑이죠. 죄송합니다. 무료 배송의 자격이 있습니다. 그렇게 할 때는 qualify for라는 자동사를 쓴다라는 거 요것도 정리하시고요. 요거 쇼핑이 아니라 쇼핑이죠. 쇼핑. 그죠? 선적 배송이라는 뜻으로요. 자, 정정해 주시고요. 자,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필수적이라는 표현은 아마 다 아실 거예요. 근데 우리가 not necessary는 반드시 머만한 것은 아니다라는 부분 부정이라는 거 알아 두시고요. 우리가 뭐 여기에 써 있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여러분들이 꼭 알아둬야 되는 기타 표현이 있다면 자, 주어 다음에 보통 여기는 뭐가 나오냐면 슈드가 보통 들어가서 이 슈드는 어떻게 돼요? 생략이 되고 여기에 뭐가 남습니까? 동사 원형이 남는 표현이 있어요. 대리야 해야 된다라는 거는 필수적이다. 꼭 해야 되는 일이다. 요런 표현으로 시험에 굉장히 출제가 잘 된다는 거 알아 두시고요. 자, 부분 부정 좀 어려울 수 있으니까 요것도 알아두시고요. 넘어가겠습니다. consolation으로 넘어가세요. consolation은 뭐 consider, considerable, consolation 굉장히 중요한 표현들이 많이 보이는데요. 요건 아까 했던 take into account랑 유사한 표현이다라고 정리해 두시면 되겠고요. 요게 이제 목적어가 이렇게 도치가 된 것이다. 그 다음 careful, consolation and 병렬 구조로 이렇게 신중한 고려와 기획이다라는 의미로 들어간 거고요. 상당한이란 표현은 우리가 consider rate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consider rate라는 표현은 다른 사람에게 뭔가 배려해야 된다. 사려 깊어야 된다라고 할 때 사려 깊은 또는 남을 배려하는 이라는 뜻입니다. 음, 그렇기 때문에 요거하고는 차이가 있는데요. consolable이라는 거는 수와 양 같은 거에 상당한 크기가 있다라고 할 때 쓰는 겁니다. 그래서 amount라든지 number가 나오면 무조건 consolable이라고 하셔야 되겠죠. 상당히 많은 일을 여전히 가지고 있다. 그 다음에 거기서 나온 부사가 consolable이에요. 그래서 상당히 뭐가 할인이 된다. 여기에다가는 뭐 significantly 라든지 아니면은 여러분들 요 단어 하나 더 건져갈까요? heavily라는 단어가 있어요. 얘는 무겁게라는 뜻도 있지만 얘는 상당히 많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많이 할인된 가격이다라고 할 때 요렇게 얘네들 쓸 수 있다라는 거 정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regulation으로 넘어갈게요. regulation은 regular 뭐 이런 표현들이 있는데요. 자, regular이라는 거는 규칙적으로 규칙적이라는 것은 그 일정이나 계획대로 계속 일어난다는 얘기죠. 그래서 sometimes라는 표현과의 차이점을 들면 쉬울 것 같은데요. sometimes는 계획이 되지 않은 거예요. 계획 없이 아마도 때때로 그런 일이 발생한다라는 걸 나타낸다면 때때로 그런 일이 발생한다라는 나타난다면 이거는 정해진 대로 규칙적으로 어김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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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이루어진다라는 의미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서비스를 해주는 그런 회사 입장에서 주리는 어김없이 이런 걸 하고 있어요. 그렇게 할 때 요 표현을 굉장히 잘 쓰거든요. 그리고 정기적인 평가라고 했는데요. 정기적인 평가라고 했는데요. 이렇게도 쓸 수 있어요. regular customer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regular customer 정기적으로 우리 샵을 둘러주는 사람들을 뭐라고 하죠? 단골손님이라고 하죠. 단골손님 만약에 나는 거기를 조금 더 많이 간다 그러면 로얄이라고 표현하시면 돼요. 로얄 충성스러운 고객이라는 거는 마니아층을 얘기하는 겁니다. 마니아 나는 삼성 것만 쓴다 그러면 I'm loyal to 삼성이라고 하시면 되는 거거든요. regular보다 조금 더 강한 표현이죠. 자 그래서 regular의 그런 그런 것을 규칙적으로 라고만 해석적으로만 하지 마시고요. 이걸 어디 쓰느냐라는 것을 정리를 잘 하셔야 돼요. 이거는 계획대로 규칙적으로 어김없이 그런 것이 발생한다. 어김없이 발생한다. 그래서 평가라든지 이런 확인하고 굉장히 잘 어울리겠죠. 자 일정하고도 잘 어울리고요. 자 좋습니다. 자 그리고 regulation은 뭐뭐에 대한 규칙 규정이라는 뜻으로 잘 알아두시고요. 좋습니다. 규칙을 만들다. 넘어갈게요. direction이라는 건요. 우리가 지시나 명령 방침이라고 대언인데요. 뭔가를 사용하는 사용법이에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사용법이고 가는 길이에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가는 길이 방향이라는 건 가는 길이에요. 그래서 지시사항은 따라줘야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이 동사를 먼저 전개할까요? 자 여기에 동사가 directed라 게 있는데요. 자 디렉트 한번 전개해 볼게요. 디렉트 a to b는 a를 b로 어떻게 하다? 안내해 주다. 안내해 주다. 이런 뜻만 있는 게 아니라 a를 b로 보내다 발송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여러분들 보내다 발송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표현이 되게 중요한데요. 자 더 많은 문의사항은 어디어디 담당자에게로 보내질 수 있습니다. 이런 표현할 때 이거 잘 쓰거든요. 자 그래서 이거랑 유사한 표현이 be forward라는 표현이 있어요. be forward to 자 be forward to 명사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명사로 보내지다 발송되다 forwarded to forward 아시죠? 자 앞으로라는 부사만 되는 게 아니라 보내다 발송하다라는 뜻이 있죠. 걔랑 이렇게 비슷한 패턴이 나타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directly라는 부사도 되게 중요한데요. directly라는 거는 즉시나 곧이라는 우리가 immediately라는 거 들어보셨죠? 자 immediately라는 거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즉시 곧 뭐 뭐 직후에 직전에 라는 뜻으로 after나 before를 동반해서 이렇게 쓰는 경우도 있는가 하면 중간에 뭐를 거치지 않고 라는 뉘앙스에요. 중간에 뭐를 거치지 않고 직접 얘기해라. 직접 어떻게 된다라는 표현이기 때문에 요거는 즉시 반영해준다. 똑같은 리플렉트를 꾸며줬지만 이거는 바로 고시라는 뜻으로 나온 거고요. 이거는 직접 그런 걸 보여주는 것은 아니다. 가격이 딜리버리의 가격을 직접 반영해 주는 것은 아니다. 라고 들어간 것입니다. 좋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간접적으로 말한다. 우회적으로 말한다. 인디렉트를 쓴 거죠. 자 좋습니다. 여러분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살펴보겠는데요. 여러분들이 20개를 빠르게 살펴봤는데 어땠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업그레이드 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라고요. 다음에 더 좋은 그런 더 알찬 강의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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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